다트만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. 그런데 그래도 한국 시장이 점점 커져가는 게 보이니까 희망을 갖고 지금 다트를 하고 있는 거지. 이게 지금은 다트로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한국은 아직은 위협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만큼 먹고 살려면 성적이 나와야 되고 한국에서는. 저는 아직은 버티고 있는 실정이죠. 다트 하기 전에는 제가 무역업으로 했었고요. 친구랑 같이 동업으로 무역업을 하다가 그 일을 간두고 친구 가게를 도와주면서 그때 다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. 코츠라고 해서 제가 즐긴 건 없고요. 운동이랑 별로 친하지 않았어요. 그때는 놀이문화로 접하게 되다 보니까 쉽게 접근한 것 같습니다. 지금은 다트만 하니까. 삼? 지금은 그냥 삼? 제가 승부욕은 좀 있었어요. 예전부터 뭔가 그리고 다트를 시작할 때 다트는 제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처음부터. 이렇게 슈퍼다트 굉장히 큰 대회에 참가하게 됐는데. 한국 선수로서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부끄럽지 않고. 열심히 해봐야죠. 열심히 하고 연습을 확실히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말하면서도 좀 떨려요. 쉬림픽이 안녕하십니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